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27장 52조루에는 무덤들이 열리며 자돈 선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고루칸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고인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많은 신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덤에서 나와 성에 들어갔다는 사람들의 행적에 관한 기록은 성경 어디에서도 잦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정말 우리가 죽은 후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왔다간 사람들의 다 살아난다면 딴도 부족하고 신략 문제, 주택 문제, 교통 문제, 직장 문제 뿐만 아니라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의리의 산식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쉽지 않는 내역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자체가 말 그대로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더 다른 죽음을 의미하는 죽음이 아닐까요? 누가 복은 그 장 육식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으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잔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죽음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존자에 대한 죽음이랑 예수님께서는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죽은 자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죽음의 의미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육신의 죽음과 개념이 다르다면 부활의 의미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육신의 육신, 연생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 육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지산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물질의 생명체가 연세하는 비저물은 당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전복금 교회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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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